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본 거라 감염되니까 잘 안되는데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뜨겁게 울어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정말 오래간만에 기분 좋아지는 보고 나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랑되기 보시고 요즘에 사랑 얘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만들어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설레임과 사랑의 따뜻함과 간절함을 많이 가슴에 담아두고 요즘은 잘 꺼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영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추억하고 되새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오늘은 흥분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또 혹시라도 제가 말실수한 게 있으면 잘 좀 걸러주시고요 역시 이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의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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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